음악 우리들에게는 IMF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런 용어를 접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은 세대들은 가슴으로 와닿지 않겠지만 그 사건을 현장에 속은 연구자로 속은 시민으로서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 아무도 자신의 생을 통해서 가장 잊기 힘든 그런 기억이 IMF 구제금융과 관련된 그런 파급효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미국에서도 1929년에 일어났던 대공항 대공항의 그런 아주 주가가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그다음에 농지를 잃고 실업을 하고 이런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한 그런 세대가 바로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항을 처절하게 겪은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는 몇몇 신흥 국가들이 결국은 대외지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문에 실렸습니다 무엇이든 교훈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도미노가 오는가 아마도 최빈국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의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그런 동남아라고 볼 수는 없죠 중동의 파키스탄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IMF에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온라인판 시문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세계의 그런 공급망 사설 일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또 원자재 고유가로 인한 그런 물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큰 충격을 준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고금리 정책 인프레를 제압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국내외 그런 관련 사안들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그런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최빈국으로부터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내용을 간단하게 잘 요약해놨네요 결국은 대외 지급 능력을 상실할 때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슬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그라데시라든지 라오스 등도 이와를 분문하고 결국은 대외 지급 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달러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제할 수 있는 달러를 수입은 해야 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제할 수 있는 달러가 고갈됐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대한민국도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진하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돼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으로 확산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제위기가 언제 발생하는 거 아니까 저금리, 아주 낮은 금리가 장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외채든 가계 부채든 간에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1997년도의 외환위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에 단기 외채나 이런 것이 급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금리가 굉장히 쌌죠 그리고 원화가 굉장히 강세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상태가 사람들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시각이 좀 짧죠 저금리 상황이 오래 직속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돈을 끌어다가 쓴 거죠 국가든 가계든 기업이든 간에 그러니까 낮은 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는 대부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또 사태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을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파키스탄 비영리검용 컨설팅 단체인 카란다즈 파키스탄의 아마르 하비브칸 위험관리 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낮은 비용으로 달러를 끌어다 쓰며 성대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휘중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1997년에 동남아시아 위기 때와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그때도 금리가 아주 쌌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권에서 디폴트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금리가 싸고 또 그 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면 결국 이제 경제 위기는 낮은 금리 상태가 장기화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방만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경제 주체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부채를 급증시키게 되고 대부분 이 이후에 터지는 것이 대개 경제 위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글을 잘 썼던 사람이 2010년 전후에 나온 책이 있 겁니다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 지금도 아마 하바다 대학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된다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날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는 책에서 제가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를 줄여야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800년 동안 66개 국가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분석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외체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도는 전체 부도의 16%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60% 이하의 채무 비율에서 발생했다 40% 이하인 국가에서도 국가 부도가 발생한 비중이 20%나 차지하게 된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우는 외체 비율이 국내 총생산의 20의 30%를 넘었으면 부도 발생 위협이 급격히 높아진다 문정권 하에서는 40%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뭉개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뭉개버린 거죠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입니다 선진국들의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본떠서 신흥 국가들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 취약의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거죠 선진국을 따라서 적자 재정을 편성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외체가 급증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비용을 치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비슷한 진행 과정을 거친다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부채 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자금 유입이 원인이 된다 과도하게 유입된 부채 자금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호황을 낳지만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에 경제주체들을 노출시킨다 과도한 차입이 장기적인 저승장 상태와 함께 이루어지면 신뢰의 위기를 낳고 이런 위기는 외자 유출 혹은 대출 연장 불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이유는 부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당시 누적된 부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외채를 기초로 또다시 과도한 부채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황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 악화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갑자기 신뢰의 위기를 낳기 때문이다 나라빚이든 가계빚이든 주의 깊게 관리하고 가능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런 소위 진실이고 모든 경제주체들을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정권이 예산규모를 400조 원대에서 600조 원대로 평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본 예산은 물론이고 150조 정도의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또 별도의 그런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해서 쓴 거죠 급속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앞으로 빚인 재인이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오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짚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혜되는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생활 전선에 치열하게 사는 동안 가장 머릿속에 강하게 있었던 것은 빚을 져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살다 보면 빚을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빚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그 빚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갚아나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예를 들면 1.5배나 2배가 되어버리면 자기가 가처분 소득 가운데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면 거기다 또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자신이 애써 만들어놓은 자산을 헐값에 넘겨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파이어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금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것도 그 판분의 세세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을 할 거라고요 일종의 파이어세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